시가 알아서 화면은 꺼져 근데 이거 빨간색 파란색 왔다갔다 하니까 진짜 녹화되는 줄 알고 도망가도록 할 수 있잖아 누가 잡았냐? 선거리랑 왔어 모르셔 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좋네 이게 전부 다 까비한테 보조 서포트 해가지고 딱 손 이거 다 연결해 놓고 사람이 진짜 방송하는 사람 같아 이거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야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야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야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야 와 맛있습니다 꼭 쓰려면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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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